안녕하세요 맵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혜입니다 2017년 뷰티풀 어드 베이스분 1위는 이장용수 듀얼 커버 쿠션입니다 홈쇼핑에서도 안판된 이 듀얼 커버 쿠션은 소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로 화제를 몰아 썼었죠 이 제품의 수분감과 높은 커버력 그리고 뭉침없는 마무리감이 마음에 들어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간편하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듀얼 미러 패키지도 굉장히 혁신적이죠 이제 뿌옇게 변한 거울은 안녕이에요 수분감 있는 무결점 피부를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추천합니다